안녕하세요. 할리쌤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노래는 비틀즈의 Yesterday. 엄청나게 버전이 많죠? 우리는 담백하게 연주할 수 있는 다운 비트로만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운 비트로 담백하게 연주하는 법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우선 Yesterday에 나오는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F E-7 A7 Dm Dm on C Bb C7 C on E G A Bb on A Gm Gm 이 정도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코드가 많지만 연주를 담백하게 연주하기 때문에 코드만 잘 외우셔서 노래를 멋지게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한번 같이 한번 앞부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다운 비트로 이렇게 천천히 강약 조절 잘 노래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천천히 연주하시면 되구요. 그리고 이제 다른 버전이 있는데 다른 버전도 여러분들이 코드가 익숙하다면 쉽게 치실 수가 있어요. 아르페조로요. 한번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유가 되시면 해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살짝 보여드릴게요. 각 코드의 중심분만 잘 잡고 연주는 여러분들의 노래에 맞게 살짝살짝 이렇게 쉬었다. 혹은 한 번씩 쳤다 이렇게 멈췄다. 뭐 이런 것만 자주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예스테데이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Now I look through here to see Now I'm in yesterday 네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면 되거든요. 자유로운 노래라고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노래니까 멋지게 연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Now I look through here to see Now I look through here to see